주요 은행들이 코로나19 이후 정규직 직원들을 대폭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분석 연구소 리더스 인덱스가 주요 15개 은행의 임직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19년 9월 기준 9만여 명이던 이들 은행의 정규직 직원은 2년 뒤인 지난해 9월 8만 7천여 명으로 3.9% 감소했습니다. 은행 지점수도 4,500여 개로 6.7%, 현금 자동인출기도 12.8% 줄었습니다. 다만 같은 기간 은행들의 입원수는 381명에서 397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